네. 여기까지 또 상공인 라이카이 얘기합니다. 상공인에서 해가 지났습니다. 김지혜 의원장 대재론 나오는데 연구 관련해서 들으신 바 저는 뭐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. 오늘 저는 총상 일정 수행 중입니다. 오늘 김지혜 모임에서 장대표 책임론이 나오면서 갈 때 좀 있는데 결론이 나와서 동쪽으로 제기하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. 내일 조선이청에서도 이준석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뭐 김병준 위원장이 윤 후보가 책임 큰 사람부터 뭐 사표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. 그 김병준 위원장의 그런 위험한 말씀을 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. 정진석 의원이 당을 입고자 하는 게 대표님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했는데요.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선대위 개평가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개나 말씀입니다. 여기까지 또 상공인. 상공인에서 가시면 돼요. 일단 대재론 나오는데 연구 관련해서 들으신 바 있거나 저는 뭐 전혀 들은 바 없습니다. 오늘 저는 총상 일정 수행 중입니다. 위원장님 만나실 건 없으신가요? 뭐 계획된 건 없습니다. 오늘 김지혜 모임에서 장대표 책임론이 나오면서 갈 때 좀 있는데 뭐 결론이 나와서 공격적으로 제기하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. 내일 조선이청에서도 이준석 책임론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까? 뭐 공식적으로 뭐 결론이 나서 하는 얘기들은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. 후보님과 만나실 예정은 없으세요? 김병준 위원장이 윤 후보가 책임 큰 사람부터 사표내라고 했다.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김병준 위원장이 그런 위험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. 정진석 의원이 당을 입고서 받는 게 대표님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했는데요. 전혀 확인한 바 없습니다. 선대위에서 이대표님께 지방 돌면서 6030 마음 잡는 이런 역할을 주문하겠다. 선대위라는 것이 주체가 누군지도 불명확하고 제가 그런 거 하나 개별적으로 답하지 않겠습니다. 아주 이제 공식적으로 뭔가 결론이 나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에게도 답하지 뭐 누가 했는지도 불분명한 말들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혼란스럽습니다. 대표님께서 약간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한 오늘 아마 왜 그래?